6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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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쳐내라 90세의 전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안 야구 쳐내라 100세의 전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극락왕생 활라를 찾고 있다 쳐내라 150세의 전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쳐내라 하리라 하리라 하랄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와아아아아 밤새